지난 15일 관내 기업들의 기업 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기업인협의회는 소유산 축산 브랜드 육타운 세미나실에서 기업인협의회 임원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 공무원들과 기업체 대표자들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간담회를 통해 동두천시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